깃발에 감정이 실릴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 저는 불의 여신 정의에서 정의 역을 맡은 문근영입니다 정의는 조선 최고의 여자 사기장을 꿈꾸는 아이고요 도자기에 대해서 약간은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타고난 재능과 어떤 노력과 혹은 모험과 탐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가고 더 멋진 도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장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많은 남자들과 또 멋진 여자들과의 어떤 풋특한 로맨스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서 후속으로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55분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불의 여신 정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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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